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술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어요. 하루는 농부가 밭에서 괭이질을 하는데 갑자기 땡그랑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땅을 푹푹 파보니 덩치 큰 사람도 들어갈 만큼 커다란 항아리가 나오지 뭐예요? 에? 이게 웬 항아리야? 집으로 가져가자! 농부는 낑낑대며 커다란 항아리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일할 때 썼던 괭이를 항아리 속에 휙 던져놓았지요. 다음날 아침 농부는 항아리 속에서 괭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항아리 속에 괭이가 또 하나 들어있지 뭐예요? 어제 분명히 괭이를 한 개 넣었는데 또 하나가 있네? 농부가 괭이를 꺼내자 똑같은 괭이가 항아리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농부는 하도 신기해서 항아리에 엽전 한 잎을 넣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꺼내도 꺼내도 똑같은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농부는 너무 놀라 아내를 불러 항아리를 보여주었어요. 옳거니 이 항아리가 요술항아리로구나! 그러게요.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농부는 항아리 덕분에 금세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신비한 요술항아리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어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부자 영감은 요술항아리가 몹시 탐났지요. 게다가 자기가 농부에게 판 땅에서 요술항아리가 나왔다니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어요. 흠... 어떻게 하면 그 요술항아리를 배아사올 수 있을까 이리저리 궁리하던 부자 영감은 마침내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지! 좋은 수가 있구나! 부자 영감은 한다름에 농부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그 요술 항아리는 어디서 나왔는가? 아, 그야 밭에서 괭이질을 하다가 파냈지요. 그래? 그럼 이제 그 항아리는 내 것이네! 부자 영감이 닦자고짜 우기자 농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 밭에서 파냈는데 어째서 영감님 항아리입니까? 자네, 그 밭을 누구에게 샀나? 그야, 오래전에 영감님께 샀지요. 허허, 이 사람아! 그때 나는 밭만 팔았지 요술 항아리는 팔지 않았다네! 아니, 그게 어째서 영감님 겁니까? 말도 안 돼요! 어서 내놓게나! 내 항아리! 두 사람은 서로 자기의 항아리라며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원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너희들 이야기가 모두 그럴듯하구나. 일단 항아리를 가져와 보아라. 두 사람이 항아리를 가져오자 원님이 말했어요. 항아리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농부가 항아리 속에 콩 하나를 넣었더니 콩이 촤르르르 나오고 부자 영감이 신발을 넣었더니 신발이 줄줄이 계속 나왔어요. 원님은 하도 신기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원님은 요술 항아리가 탐이 났어요. 공평하게 항아리를 반으로 쪼개 나눠 가져라. 하지만 그리하면 항아리를 쓸 수 없으니 나라에 받쳐라! 농부와 부자 영감은 그냥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지요. 원님은 항아리를 자기 집 대청마루에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원님에게는 80이 넘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마침 원님 아버지가 마루에 나왔다가 커다란 항아리를 보았지요. 웬 못 보던 항아리냐? 원님의 아버지는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쏙 빠지고 말았어요. 아비야, 나 쏙 꺼내다오! 원님이 얼른 달려와서 아버지를 꺼냈지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지요? 항아리 속에 아버지가 또 들어있지 뭐예요? 아비야, 나 쏙 꺼내다오! 아비야, 나 쏙 꺼내다오! 어느새 원님의 집에는 아버지들로 가득 찼어요. 진짜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여기 있지! 어디 있느냐! 내가 진짜 아버지란다! 이 가짜야! 내가 진짜 아버지라니까! 요술항아리에서 나온 아버지들은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치고 맞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만 항아리가 와장창창 깨지고 말았지요. 항아리는 깨지고 백명도 넘는 아버지는 온 집안에 가득하고 원님은 하도 기가 막혀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옛날 옛날 깊은 산속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은 훌쩍 담을 넘더니 살금살금 마루 위로 기어올라왔어요. 도둑이 마루에 올라서는 순간 삐거덕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쿠! 깜짝이야! 도둑은 낡은 마루가 내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방 안에서 쿨쿨 잠을 자던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깨웠지요. 이 소리를 들은 도둑은 그만 가슴이 절렁해서 마루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잠을 자다가 밖에 나가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졸린 눈을 비비며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미심쩍은 듯이 대답했어요. 방 안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은 도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음을 놓으라고 얼른 쥐 소리를 냈어요. 찍찍찍찍찍찍찍찍 이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아, 저것 보구려. 밖에 생쥐 녀석들이 와 있는 모양이구려. 그런데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쥐 소리치고는 너무 큰 소리가 났다구요.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게 분명해요. 어서 나가보세요. 에이, 할멈도. 그럼 고양이 소리인가 보지. 고양이 소리는 아니었잔수. 아, 영감. 그러지 말고 어서 한번 나가보시구려. 할머니는 자꾸만 할아버지에게 밖에 나가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오면 자기를 볼 게 분명하니 도둑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얼른 고양이 소리를 냈지요. 야옹, 야옹. 아, 저것 보구려. 고양이 소리가 맞잔소. 이제 어서 잡시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번에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거참 이상하네. 고양이 소리치고는 너무 굵어요. 고양이 소리치고 굵다면 개짖는 소리겠지. 할아버지의 말에 도둑은 얼른 멍, 멍, 멍! 하고 개짖는 소리를 냈어요. 아, 저거 보구려. 개짖는 소리가 맞구먼. 아니, 영감. 내가 우리 집 개짖는 소리도 모르겠어요. 아, 어서 나가보세요. 할머니는 밖에 도둑이 들었는지 누가 왔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기 싫은 할아버지는 또 대충 둘러댔어요. 개짖는 소리가 아니라면 송아지 소린 게지.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도둑은 얼른 멍, 멍, 멍! 송아지 소리를 냈어요. 헤헤, 맞구먼. 맞아. 송아지 소리가 맞아. 아니에요. 내가 송아지 소리도 모르겠어요. 어허, 그럼 코끼리 소리인 게지. 할아버지의 말에 도둑은 순간 움찔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코끼리 소리를 내야 할 텐데 한 번도 코끼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헤헤, 당태 코끼리 울음소리가 뭐더라? 허허, 이거 참 큰일이군. 이러다 들키겠는걸. 에라, 모르겠다. 도둑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얼른 코끼리 소리를 지어냈어요. 코끼리끼리! 코끼리끼리! 그러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에구마리라, 이게 무슨 소린고? 생전 처음 듣는 소리네. 아유, 응감. 저 소리가 코끼리 소리유. 아, 글쎄. 나도 코끼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 코하고 끼리끼리 하는 걸 보니 코끼리 소리가 많나 보구려. 그러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할아버지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아유, 응감. 우리 동네에 무슨 코끼리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서 좀 나가 보시구려. 할머니의 등살에 할아버지는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할머니. 귀찮아. 죽겠구먼.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어요. 순간 도둑은 깜짝 놀라 얼른 부엌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 보니 마땅히 숨을 데가 없었어요. 아이쿠, 큰일 났다. 숨을 데가 없네. 이를 어쩐담? 우왕좌왕하던 도둑은 부엌 구석에 커다란 물항아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 저 항아리에라도 들어가 숨어야겠다. 에잇. 도둑은 급해서 차가운 물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에 들어가 쭈그려 앉았어요. 아이쿠, 차가워라. 그래도 들키지만 않으면 됐어. 어라? 그런데 얼굴을 물속에 넣을 수 없으니 이를 어쩐다? 눈을 멀뚱멀뚱 뜨고 고민을 하는 순간 부뚜막 옆에 놓여있는 바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렇지, 바로 저거야. 도둑은 바가지를 집어 얼른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한편 마루로 나온 할아버지는 어두컴컴한 마당을 구석구석 둘러보았어요.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역시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구석에 놓여있는 커다란 물항아리에 둥근 바가지가 엎어져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바가지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건 뭘까? 바가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 도둑은 가슴이 절렁해서 얼른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박박 바가지가 맞구먼! 할아버지는 길게 하품을 하더니 방으로 들어갔대요. 방울 장수 옛날 옛날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방울을 파는 방울 장수가 살았어요. 이 방울 장수는 아주 재치있는 사람이었지요. 하루는 방울 장수가 멀리까지 방울을 팔러 나갔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겁에 질린 방울 장수는 울상이 되었어요. 아휴 무서워! 사나운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쩐담! 방울 장수는 두려운 마음을 꾹 참고 어디 숨을 곳이 없나 찾아보았어요. 한참을 헤매던 방울 장수는 멀리 산모퉁이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이었지요. 에휴! 이젠 살았다! 방울 장수는 기뻐서 한다름에 초가집으로 달려갔어요. 계십니까? 지나가는 낙은해입니다. 길을 잃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방울 장수가 대문을 두드리자 덜커덕 방문이 열리더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왔어요. 저런 젊은 양반이 이 밤중에 길을 잃었다고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시구랴.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방울 장수를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었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맛있는 저녁밥까지 한상 차려주었어요.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배가 고팠던 방울 장수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배불리 밥을 먹고 난 방울 장수는 졸음이 쏟아졌지요. 맛있게 드셨구려. 피곤할 텐데 어서 어서 주무세요. 그런데 방울 장수는 밥상을 들고 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치맛자락 사이로 기다란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것은 호랑이의 꼬리가 아니야. 그렇다면 할머니로 둔갑한 호랑이로구나. 이 일은 어쩌면 좋아? 방울 장수는 너무 놀라 그만 방울이 담긴 보따리를 엎질렀어요. 그러자 방바닥에 방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어요. 할머니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런데 그게 뭐요? 방울 장수는 그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이건 호랑이를 잡아먹는 방울이랍니다. 방울 장수는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뒤로 추춤하며 물러섰어요. 그게 정말이요? 이 방울은 아주 용한 방울이랍니다. 호랑이를 보기만 하면 달려들어 꼬리를 꽉 물고 끝까지 따라가 결국은 그 호랑이를 잡아먹어버리지요. 할머니는 방울 장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황급히 방을 나가버렸어요. 할머니가 겁을 먹은 게 틀림없어. 방울 장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어떻게 도망을 갈까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호랑이가 잠이 들면 몰래 빠져나가야겠다. 방울 장수는 작은 목소리로 자장자장 우리 애기 하며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나간 할머니는 공중 제비를 휙 한 바퀴 돌더니 호랑이로 변했어요. 호랑이도 궁리를 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호랑이 잡는 방울이라니 어떻게 한담? 그래, 방울 장수가 잠이 들면 살구머니 들어가서 한 입에 덥석 잡아먹는 거야. 호랑이는 두 눈을 부릅뜨고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이 되자 호랑이는 도저히 졸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눈은 스르르 감기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요. 방 안에 있던 방울 장수는 문틈 사이로 호랑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호랑이가 잠든 것을 보고는 재빨리 방문을 열고 살구머니 나왔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호랑이 꼬리에 조심조심 방울을 동여맸어요. 깊은 잠을 자던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잠을 잤어요. 방울 장수는 까치발을 하고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와 멀리 도망쳤어요. 방울 장수가 도망간 것도 모르고 잠을 자던 호랑이가 잠결에 꼬리를 휙 움직였어요. 그러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렸어요. 아이쿠! 호랑이 잡아먹는 방울이구나! 날 잡아먹으려고 하네! 호랑이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떨다가 집을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달리면 달릴수록 방울은 더 크게 딸랑거렸지요. 꼬리에 방울을 매달고 달리던 호랑이는 점점 지쳐서 기진맥진했지요. 방울 장수는 재치있는 꾀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대요. 기름장수와 호랑이 아주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야. 깊은 산 속에 커다란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대. 어찌나 크고 힘이 센지 호랑이가 어흥하면 산 속에 짐승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쁘고 하하하하는 하품 소리에 지나가던 새들도 푸드덕 놀라 달아났지. 그런데 소금장수 하나가 커다란 가마니를 어깨에 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소금을 팔러 다녔어. 소금 사료! 소금 사료! 짭짤하니 맛난 소금 사료! 갈 길은 아직 멀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으니 소금장수는 걱정이 되었어. 그런데 저 앞에 커다란 동굴이 하나 보이네. 옳지! 잘됐다! 오늘은 저 동굴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야겠구먼! 소금장수는 동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는데 동굴이 점점 더 커지더니 물컹 하는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 호랑이가 소금장수를 꿀꺽 삼킨 거야. 아이쿠! 여기가 어디래? 컴컴하고 축축한 곳이 무슨 동물 뱃속 같구먼! 고랑이가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하더니 배가 아직 덜 찼는지 아까 그 고갯길에 커다란 입을 떡 벌리고 또 앉았네. 이번에는 기름장수가 큰 단지를 짊어지고 고갯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기름사료! 기름사료! 선비양반 등잔불 환히 밝혀라! 기름사료! 기름장수도 길을 걷다가 또 동굴인 줄 알고 호랑이 입속으로 쑥 들어갔어. 굴떡! 하고 호랑이가 기름장수도 삼켜버렸어. 대굴대굴대굴대구르르 기름장수도 호랑이 뱃속으로 굴러 떨어졌지. 워메워메! 아 여기가 어디당가? 살다 살다 별 이상한 델 다 와본당께! 기름장수는 등잔에 불을 밝혀 주위를 살펴보았어. 그러자 저만 치서 소금장수가 걸어오네. 아이고, 거 누구당가? 난 소금장수여유. 만나서 반갑구먼유. 오메! 이런 데서 사람을 만나니 나도 반갑당께! 난 기름장수지라! 금디 우리가 지금 호랑이 뱃속에 있는 거 맞지요? 어떻게 나갈까요?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서로 반가워하며 나갈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어. 두 사람은 호랑이 뱃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이리 가도 구불구불 저리 가도 꼬불꼬불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나갈 길이 보이지를 않네. 그러다 두 사람은 슬슬 배가 고팠어.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구먼유.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는데 뭐 좀 먹고 나서 나갈까요? 소금장수는 작은 칼을 꺼내어 호랑이 뱃속 고기를 뚝 떼어내지 뭐야. 그러더니 소금을 솔솔 뿌려서 맛있게 간을 했지. 그랬더니 호랑이는 배가 아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 아이고, 배야! 호랑이 살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호랑이 뱃속에서 벌러덩 넘어지더니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구르며 난리도 아니야. 그러다가 기름장수에 뜨거운 기름이 엎어지는 바람에 호랑이는 더 깜짝 놀랐지. 호랑이는 앞으로 푹 고꾸라지면서 뿌지직하고 똥을 쐈지. 그때 똥이랑 같이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도 슝 하고 밖으로 나왔어.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껄껄 웃었어. 워배! 호랑이 뱃속 구경 한번 잘했다! 하하하하하하! 그러게 말이요유! 하하하하하하! 두 사람은 무사히 밖으로 나와서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마을로 갔어.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칭찬했지. 호호호호호! 이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큰 호랑이를 잡아왔으니 두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노라! 참 별일도 별일도 다 있지 뭐야! 하하하하하하!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를 꿀떡 삼킨 호랑이가 혼쭐이 났네요. 하하하하! 재미있는 동화를 신청해준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이모도 정말 즐겁게 읽었어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고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동화예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전래동화도 많이 들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많이 힘드셨지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을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손으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오늘도 귀한 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고하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평범하고 똑같은 일상이 감사해지는 밤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끔 아이한테 참 미안한 순간이 있어요. 한 번만 내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 아이를 나무랬던 일도 생각나고요. 더 세심히 보살펴줘야 했는데 하며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던 경험 있으시지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키운다고 키워도 돌아서면 미안하고 안쓰러워지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그걸로 좋게요. 엄마, 아빠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어요. 내일은 더 맛있게 식사하시고 기운내세요. 밤이 깊었어요. 오늘 밤도 따뜻하게 입을 잘 덮으시고 아가들과 함께 편안한 단잠 주무세요.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헌신과 사랑을 어디에다 비교하겠어요?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가족을 위해 고생하신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피곤하실 텐데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고생 많으셨지요? 오늘도 엄마, 아빠의 귀한 수고와 희생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세요. 괜찮으시면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따뜻하게 입을 잘 덮고 코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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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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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